네 안녕하십니까 SNS의 슈퍼 네트워킹 서비스 세션을 진행할 팀엑스 와플 전략 마케팅 실장 김성동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지난 세션에서 슈퍼 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화려한 메타버스가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 세션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그리고 모든 개인들이 사용하는 SNS가 슈퍼 앱으로 인해 어떻게 혁신될 수 있는지를 소개드리는 세션입니다 자 지금부터 손에 든 SNS를 잠시만 내려놓으시고 팀엑스가 소개하는 새로운 SNS 세상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SNS의 혁신을 얘기하기 전에 누구나 사용하는 이 SNS 아무 불편이 없는데 과연 어떤 점을 혁신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현재 SNS의 이용 현황과 어떤 문제점과 슈퍼 앱으로 인해서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NS는 굉장히 여러가지 채널로 분화가 되어 있고 개인적인 욕구에 따라서 탐색이라 소통, 자기표현, 간접체험, 휴식, 기타 인맥 확대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SNS의 사용 형태를 곰곰이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인플루언서, 극소수의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대부분은 그 컨텐츠를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형태로 양분화되어 있고 이 SNS의 효과를 극소수가 독점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늘상 익숙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잘 인지하지 못하는 몇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SNS 혁신을 말하기 앞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르소나별로 채널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에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페르소나라는 것은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 사회적인 역할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나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가정에서 아빠, 직장에서는 어떤 직장인 사회생활을 할 때는 어떤 단체에서 단체의 리더 이런 다양한 역할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분명히 다른 행동을 요구를 하고 다른 책임, 다른 권한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인의 어떤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SNS를 사용할 때 이런 페르소나별로 반드시 구분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앱들은 각각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페르소나별로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는 A라는 앱을 써야 하고 개인적인 생활을 할 때는 B라는 앱을 써야 되고 또 다른 사회적인 공동체 활동을 할 때는 C라는 앱을 사용해야 되고 그때마다 새롭게 로그인해야 되고 패스워드 입력해야 되고 여러분이 가입한 SNS 채널이 굉장히 많으시죠? 이 주기적으로 패스워드 기억하고 업데이트 해주는 것도 상당히 일입니다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앱 그리고 수많은 SNS로 활용하다 보니까 나의 네트워크가 수없이 분산된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A 채널에는 친구가 5천명 B 채널에는 400명 또 C 채널에는 600명 이런 식으로 있지만 만약에 이 모든 나의 네트워크를 인맥을 한 곳에 모아서 사용을 할 수 있다면 나의 실제 파워가 소셜 파워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별로 분산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역량이 사회적인 역량이 이렇게 분산되어서 집중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보다 오히려 심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전 세계적으로 2위를 기록할 정도로 SNS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하루에 거의 10시간 정도를 SNS를 늘 들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톡을 하든 유튜브를 보든 인스타그램을 보든 틱톡을 보든 뭐 하여튼 많이 하는 거죠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활동하는 나의 활동 이력 내가 관심을 두었던 어떤 컨텐츠들 이런 것들이 전혀 어느 곳에도 기록되지 않고 축적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내가 온라인에서 활동한 이력들이 만약에 축적되고 어딘가 쌓여서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된다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억력의 한계도 극복하고 내가 완전히 망각했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즉시에 최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SNS는 전혀 이런 것을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SNS는 SNS 플랫폼이 정해준 포맷대로만 어떤 컨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해야 합니다 어떤 동영상 채널에서는 동영상만을 올려야 하고 어떤 사진 채널에서는 사진을 위주로 올려야 되고 또 어떤 채널에서는 텍스트, 글 위주로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제한된 포맷과 컨텐츠 양식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면 각각 개인의 개성이나 창의성이 충분히 발현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맷에 관계없이 내가 선택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될까?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자 그리고 현재 SNS의 마지막 문제점은 AI, 메타버스, 기타 등등의 IT 최신 신기술을 적용해 주지 않거나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은 좀 전에 세션에서 보셨듯이 AI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것이 확산돼서 기업의 영역에서는 다양한 솔루션을 자기 기업에 맞게 최대한 활용해서 성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개인의 영역에서는 이 AI를 활용해서 내 삶의 어떤 이익을 얻기가 쉽지도 않고 메타버스가 지금 내가 어떻게 내 삶과 연계지어서 활용하지도 못하고 즉 신기술의 혜택을 아직까지 여기 계신 분들이나 모든 개인적 차원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SNS 모든 개인이 사용하는 영역에 AI와 메타버스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개인이 비로소 IT 최신 신기술을 혜택을 잇게 되는 것입니다 팀엑스는 모든 개인에게 그것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플랫폼을 저희는 기존의 SNS를 플랫폼 중심의 그리고 공급자 중심의 SNS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SNS를 넘어서서 우리는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SNS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SNS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새로운 SNS에게 필요한 것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네 가지 문제점을 그대로 대응해서 해결할 수 있는 네 가지 필요 요소가 첫 번째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SNS의 가장 기초적인 기능이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 그리고 SNS와 연결된 나와 연결된 네트워크나 인맥 이런 것들과 이런 분들과 공감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가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끊임없이 확장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확대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어느 SNS 채널에도 이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개인의 가장 많은 활동 정보를 가진 SNS에서 초개인화된 라이프 케어를 실시해야 된다 이것이 저희 팀엑스의 가장 큰 차별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플랫폼은 기술을 서포트하고 개인은 주인공이 되어서 SNS 세상에서 보다 풍성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개인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SNS 플랫폼이 지원하는 그런 세상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팀엑스는 새로운 SNS를 SNS 플러스로 정의했습니다 이 SNS 플러스는 개인적인 나와 직장소개나 그리고 세상과 교류하는 나 이 모든 것을 연결해서 AI로 분석하고 어드바이저를 해주고 메타버스와 같은 즐거운 요소를 가미해서 말 그대로 슈퍼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팀엑스는 이것을 기존 SNS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SNS 플러스라고 일단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SNS 플러스의 서비스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SNS 플러스는 두 가지 큰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SNS 영역을 커버하는 SNS 축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개인 라이프 케어를 위해서 새롭게 도입한 PNS 영역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영역별로 SNS는 마이의 팬클럽, 카페, 와플 네 가지 서비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 PNS에서는 하이미, 마이 라이프, 마이 스토리와 같은 세 가지 서비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개인의 삶에 가장 필요한 즉시 조언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초개인화된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자, 이런 SNS 플러스 슈퍼 네트워킹 서비스는 기존의 SNS를 뛰어넘어서 초개인화된 라이프 케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네 가지 혁신을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 페르소나 기능을 도입한 것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페르소나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속한 집단, 사회적인 역할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페르소나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앱을 바꿔서 사용해야 되고 아이디 페르소드를 갈아야 되고 굉장한 번거로움이 있죠 저희 팀엑스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앱으로 다양한 페르소나별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멀티 페르소나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멀티 페르소나 기능은 단 원터치로 아,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직장인으로 할 때는 바로 계정을 바꿀 수 있고 또 원터치를 해서 개인적인 나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다른 계정으로 바꿀 수 있고 혹은 사회적인 어떤 다른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할 때는 그 계정으로 페르소나를 매우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단 하나의 앱을 사용하면서 각기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분리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데이터는 나에게 지각되어서 직장에서 일하든 나든 개인적인 나이든 혹은 사회생활의 나이든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모여야 그게 진정한 나이죠 그 모든 데이터가 SNS, DB로 모여서 개인에게 정말 필요한 초기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됩니다 두 번째는 PNS 영역을 추가한 것입니다 PNS는 프라이빗 네트워킹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는 나와, 타인, 외부, 다른 사람 이런 관계를 계속 활성화시키는 서비스지만 PNS란 것은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내가 어떤 데 관심이 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시스템이 계속 정보를 축적해서 나의 사회적인 활동, 외부적인 상황 현재 나의 상황 이런 것을 종합해서 나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된 서비스입니다 라이프 케어를 위해서는 이 PNS가 꼭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는 TMAX가 도입한 모든 SNS, PNS에는 기본적으로 스튜디오와 슈퍼 에디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와 슈퍼 에디터는 개인이 어떤 콘텐츠를 작성하더라도 나의 개성과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에서 아, 내가 동영상을 편집하고 싶다 동영상 편집 기능 그리고 메타버스 기능을 넣고 싶다 메타버스를 넣고 혹은 다른 많은 기능들을 자유롭게 편집해서 나만의 어떤 앱, 서비스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IT를 몰라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슈퍼 에디터를 통해서 굉장히 재밌게 창의적으로 내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분들이 나의 일상생활을 약간만 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가공을 하면은 나도 드디어 이제 프로슈머가 될 수 있는 쉽게 프로슈머가 될 수 있는 길을 이 서비스가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SNS 플러스의 모든 서비스에는 AI와 DB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 SNS 플러스를 사용하는 모든 개인은 AI 비서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AI는 시스템 저 하단에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나에게 필요한 초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결국 그것이 내 인생의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개인 차원에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IT 파워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IT 파워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그런 IT 파워 없이 살아갈 미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능성과 풍부한 미래를 열어줄 것입니다 와플이 만들어갈 새로운 SNS 세상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요? 간단히 몇 가지 기능과 핵심적인 베너핏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NS 영역에는 네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티맥스 그룹의 SNS 플러스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SNS 축, PNS 축 이 두 가지는 사회적인 영역, 개인적인 영역 두 가지가 상호작용하면서 나에게 초개인화된 라이프 케어를 해준다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이 SNS 영역에는 네 가지 서비스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이 앱입니다 마이 앱, 말 그대로 나의 앱입니다 여러분은 팀엑스가 제공하는 에디터와 그리고 스튜디오를 통해서 여러분 만의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앱을 만들려면 혹은 홈페이지 하나를 만들려면은 상당히 그 돈을 들여야 되거나 혹은 개발자를 외주로 사거나 혹은 정말 무료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퀄러티가 매우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저희 팀엑스의 모든 기술을 집약해서 여러분 개인이 슈퍼 앱 레벨의 개인 앱 그리고 자기 홈페이지 기능을 하는 마이 앱을 누구나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마이 앱은 나를 개성 있게 표현하고 나를 브랜딩 할 수 있는 나의 핵심 홍보 채널입니다 이 마이 앱을 만들고 그 마이 앱에다가 나의 교육사항, 이력사항, 경력사항 혹은 내가 만든 수많은 저작물들 글, 동영상, 사진 등등을 다 그쪽에 모아두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의 브랜드는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막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마이 앱은 여러분의 SNS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우리 팀엑스가 제공하는 굉장히 넓은 이 슈퍼 앱 플랫폼에서 개인 차원에서의 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 앱을 통해서 모든 다른 서비스로 확장이 된다 그리고 모든 그 결과물들이 마이 앱으로 이렇게 귀결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팬클럽입니다 모든 개인들이 예를 들어 마이 앱을 다 만들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전세계 인구가 마이 앱을 다 만들겠죠 그러면 이 마이 앱은 자신의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마이 앱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떤 주체들끼리 좀 더 큰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같은 그 팬클럽을 만든 마이 앱을 가진 주체들끼리의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만든 서비스가 팬클럽입니다 팬클럽을 통해서 물론 이 팬클럽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팬클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모두 나도 스타가 한번 돼 볼 거야 이렇게 해서 큰 규모의 팬클럽을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수만 수천이 아니더라도 어떤 집안에서 우리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팬클럽을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규모가 소규모든 중규모든 대규모든 간에 이 팬클럽을 통해서 나의 네트워크가 점점 확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팬클럽은 나를 중심으로 혹은 그 팬클럽을 만든 주체를 중심으로 이 네트워크가 많이 연결되는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집단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굉장히 스타의 팬클럽이 있다고 할 때 지금 그런 팬클럽을 관리할 수 있는 유용한 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일일이 메일을 보내고 어떤 톡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우리 팬클럽에서는 모든 것이 올인원 커뮤니케이션 툴이 탑재되어 있고 협업 툴이 탑재되어 있고 이 팬클럽에서 심지어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게 공연도 가능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팬클럽을 통해서 나와 내 주변의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장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SNS 서비스는 카페입니다 카페는 이미 많은 용어가 알려져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같은 주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새로운 어떤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오프라인에서까지 이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카페라는 것은 수많은 커뮤니케이션과 토론 또 토론의 이력들을 관리해야 되고 그런 토론이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팀엑스의 카페는 그러한 올인원 커뮤니케이션과 여러 가지 공동 작업 기능 이런 것들을 함께 탑재시켜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디벨롭을 하고 실행하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매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SNS 요소인 와플입니다 와플은 사실 워크앤플레이의 약자를 따서 만든 것이기도 하고 이 SNS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팀엑스 와플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제품 이름이고 이 와플은 기본적으로 모든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의 툴들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도 할 수 있고 멀티 페르소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할 때 와플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저 와플에 진입하면서 페르소나를 A로, B로, C로 이렇게 바꾸면서 다양한 SNS 활동을 하나의 앱으로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와플에는 여러가지 기본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메신저를 할 수 있는 토크 그리고 실시간 화상 미팅을 할 수 있는 미팅 그리고 캘린더 그리고 공동 문서 작업이라든지 파일 드라이브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독스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올인원으로 탑재되어 있어서 와플을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현재 나타나 있는 여러가지 많은 서비스를 사용해야 되는 것을 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톡은 룸베이스로 작동을 하는데 이 오픈룸으로 설정하느냐 프라이빗 룸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비밀 채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안이 필요하거나 사생활적인 영역은 비밀 채팅을 통해서 철저히 나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이 와플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 툴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다양한 협업 툴을 기본적으로 모두 탑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 툴뿐만 아니라 AI나 메타버스 기타 등등의 IT 신기술 그리고 팀엑스가 제공하는 수많은 슈퍼 앱을 매우 쉽게 애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뿐만 아니라 B2B 기업에서도 이 와플을 플랫폼으로 해서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여러가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굉장히 IT 확장성이라든지 여러 서비스를 통합한다든지 신기술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한번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것을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와플 플랫폼은 그런 것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 자리에 현재 여러 기관과 기업 관계자분도 참석하고 계실 텐데 이 와플 플랫폼에 대해서는 필요하신 경우 문의를 주시면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P&S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S는 세 가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i Me, My Story, My Life 세 가지입니다 이 P&S는 기존 SNS 영역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서비스이고 토탈 라이프 케어를 위해서 팀엑스가 새롭게 AI와 DB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SNS 영역의 데이터와 나의 활동 이력 그리고 외부 정보를 결합시켜서 나에게 초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프라이빗 네트워킹 서비스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i Me 서비스는 한마디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나의 DB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모든 SNS 활동, 나의 모든 온라인 활동 이런 것들을 DB로 저장해서 기록하고 나의 자산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를 AI와 DB가 접목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나에게 필요한 상황에서 My Life를 통해서 필요한 어드바이저를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Hi Me는 모든 초개인화 서비스의 근간이 기본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SNS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B2C 개인 서비스에게 Hi Me는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My Story는 나의 일기장 혹은 추억 앨범 이 정도로 간략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벤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이벤트 중에는 굉장히 소중해서 아, 이것은 잊어먹지 말고 어디인가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일일이 그것을 사진 찍고 사진첩의 앨범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요즘 아날로그 방식의 앨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 없죠 그래서 나의 어떤 중요 이벤트, 감동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추억 앨범들을 그리고 나의 히스토리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My Story를 예를 들면 어떤 야구를 좋아하는 동호인이다 그래서 그날 새벽같이 나가서 야구 경기를 했는데 너무 잘 돼서 예를 들어 홈런을 때렸다 그런데 친구들과 그 사진을 몇 장 찍어서 나에게 보내준 거죠 자, 이럴 때 My Story를 사용하는 유저라면 그 사진 몇 장을 여기 업로드하고 그날의 코멘트 몇 장을 몇 글자 정도를 적음으로써 그날의 My Story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수없이 누적되면 어느 날 보면 나의 인생의 여정들을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DB화 돼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다시 끄집어서 조회를 하고 혹은 필요한 것은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My Story를 통해서 사람이 망각을 통해서 3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뭘 했지 이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이 시스템이 기록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My Life입니다 My Life는 그야말로 우리 SNS, PNS를 모두 통합하여 나에게 초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어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나의 삶의 나침판이 되고 나에게 필요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즉시 즉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오전 시뮬레이션 시간에 이 My Life에 대한 간단한 것이 소개가 됐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직장을 다니는 김부장님 맨날 업무에 바쁘고 야근에 지치고 이런데 어떤 작은 용돈을 모아서 시드머니를 모아서 증권에 소액 투자를 한 거죠 이럴 때 너무 바쁘고 회의 참가하고 그래서 그 주식 종목을 트래킹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분이 만일 My Life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그분이 투자한 종목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My Life에서 알람을 제시합니다 아 지금 파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매도 타임을 제공해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아주 매우 수많은 서비스 중에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My Life를 사용하는 유저라면 앞으로 개인 비서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완전히 초개인화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 My Life가 알려주는 데만 해도 상당히 지금보다 훨씬 나의 삶의 퀄리티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본다면 팀엑스가 제공하는 5대, 죄송합니다 5대 영역이 있습니다 이 My Life는 SNS와 PNS를 연결하고 5대 영역, 웰스에서는 My Bank를 통해서 정보를 추출하고 헬스에서는 My Health를 통해서 나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합니다 Knowledge 쪽에서는 My RG를 통해서 나의 교육이나 지식 관련된 사항들을 추출하고 쇼핑에서는 My Store에서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것을 사려고 하는지 정보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펀 요소에서는 티바인에서 나에게 필요한 요소를 추출해서 모든 것을 통합해서 My Life에서 결국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렇게 SNS, PNS 모든 것이 통합된 SNS 플러스는 여러분들 개인의 브랜드를 형성하고 여러분의 가치를 점점 높여서 극대화시켜줄 여러분의 채널이 될 것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도식화해서 본다면은 이와 같습니다 SNS 영역, PNS 영역 마이 앱, 펜클럽, 와플, 카페, 그리고 PNS의 하이미, 마이스토리 이 모든 것이 결국 마이 라이프로 연결돼서 초기에는 서비스를 한다 이것이 팀엑스가 주장하는 SNS, 새로운 SNS 세상입니다 기존 SNS에서 단순한 컨텐츠를 소비하고 그것을 즐기기 위한 영역에서 훨씬 더 영역을 넓혀서 개인, 모든 개인이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로 확장시켰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SNS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팀엑스 와플은 2020년부터 화상 솔루션 와플 미팅을 개발했고 2021년에는 올인원 협업 솔루션인 와플을 론칭했습니다 요새를 몰아서 2002년 금년에 그룹사의 SNS 영역을 현재 담당하고 있고 SNS 관련된 총 7가지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 그리고 연이어 출시 중에 있습니다 슈퍼 네트워킹 서비스, SNS 플러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용어를 꼭 기억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반드시 사용하게 될 서비스입니다 SNS 플러스, 슈퍼 네트워킹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구독해야 될 인생은 유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마이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팀엑스가 열어갈 새로운 SNS 세상 SNS 플러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팀엑스 와플은 IT 신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변화시키고 모든 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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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